리비아의 대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정부보다는 무능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나은가요?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물자 등의 공급에 관여한 150곳 기업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 하원은 중국 기업 수출 규제 강화를 요구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달러와 가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강세고 유럽중앙은행의 기축통화 기조 종료 신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고금리 현상 장기화가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듯합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의 첫 공판이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원종 측이 수사 기록을 못 봤다고 주장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